대전을 다시 찾았을 때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저희가 드라마 아차를 통해서 대전을 네요? 안녕하세요 군빛나입니다. 저는 지금 시간은 그런 곳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. 음식을 생각보다 좀 많이 조회가 깊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. 묘한 기분인데. 그런 게 조금 아무래도 실패의 여인이지 않았나 하시는 내가 한번 사실 좀 이울증에 빠졌어요.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좀 우울했어. 왜 이러시나? 이런. 이분이랑 단둘이 겁 안 나시나? 네요. 내 편 내줘서.